안녕하세요. 부쌈맨 채널입니다. 오늘도 힘차게 영어를 배워보시길 바랍니다. 파이팅! 아직 짐을 풀고 있습니다. 저는 새로운 게임을 불러오고 있어요. I'm loading a new game. 저는 제 생각을 정리해야 해요. I need to unload my thoughts. 저는 이 가방들을 다 들 수 없어요. I can't carry all these bags. 이 회의는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는 발목을 삐었어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세요. 나무가 바람에 휘었어요. 그 천은 쉽게 늘어나요. 리모컨에 손이 닿지 않아요. 내일 짐을 풀어도 될까요? 그가 너에게 너무 많은 일을 시키고 있어. 이 상자를 어디에 내려놓아야 하나요? 그는 많은 책임을 짊어지고 있어요. 경제가 침체되고 있어요. 진실을 왜곡하지 마세요. 불을 꺼주세요 얼마나 허리를 숙일 수 있어요? 그 이야기는 몇 시간동안 이어졌어요? 우리는 목표를 달성했어요 저는 제 창의력을 펼치고 있어요 그는 총을 장전하고 겨냥했어요 저는 체육관에서 스트레스를 풀고 있어요 I'm unloading my stress at the gym 우체부가 편지를 운반하고 있어요 오늘은 기운이 없어요 줄거리에 반전이 있어요 There's a twist in the plot There's a twist in the plot There's a twist in the plot 상황이 변하고 있어요 The tide is turning 왜 규칙을 어겼나요? Why did you bend the rule? 고양이가 기지개를 켜고 하품했어요 그 소식이 어제 저에게 전해졌어요 The news reached me yesterday The news reached me yesterday The news reached me yesterday Listen, repeat and practice English 아직 짐을 풀고 있습니다 I'm still unpacking I'm still unpacking 저는 새로운 게임을 불러오고 있어요 I'm loading a new game I'm loading a new game 저는 제 생각을 정리해야 해요 I need to unload my thoughts I need to unload my thoughts I need to unload my thoughts 저는 이 가방들을 다 들 수 없어요 I can't carry all these bags 이 회의는 길어지고 있습니다 This meeting is dragging on This meeting is dragging on This meeting is dragging on 그는 발목을 삐었어요 He twisted his ankle He twisted his ankle He twisted his ankle 교차로에서 좌회전하세요 Turn left at the inter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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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가 바람에 휘었어요 The tree bent in the wind The tree bent in the wind The tree bent in the wind 그 천은 쉽게 늘어나요 The fabric stretches eas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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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짐을 풀어도 될까요? 그가 너에게 너무 많은 일을 시키고 있어. 이 상자를 어디에 내려놓아야 하나요? 그는 많은 책임을 짊어지고 있어요. 경제가 침체되고 있어요. 진실을 왜곡하지 마세요. 불을 꺼주세요. 불을 꺼주세요. 얼마나 허리를 숙일 수 있어요? 그 이야기는 몇 시간 동안 이어졌어요. 우리는 목표를 달성했어요. 저는 제 창의력을 펼치고 있어요. 그는 총을 장전하고 겨냥했어요. 저는 체육관에서 스트레스를 풀고 있어요. 우체부가 편지를 운반하고 있어요. 우체부가 편지를 운반하고 있어요. 오늘은 기운이 없어요. 줄거리에 반전이 있어요. 상황이 변하고 있어요. 상황이 변하고 있어요. 상황이 변하고 있어요. 왜 규칙을 어길나요? 고양이가 기지개를 켜고 하품했어요. 그 소식이 어제 저에게 전해졌어요. 아직 짐을 풀고 있습니다. I'm still unpacking. 저는 새로운 게임을 불러오고 있어요. 저는 제 생각을 정리해야 해요. I need to unload my thoughts. I need to unload my thoughts. 저는 이 가방들을 다 들 수 없어요. I can't carry all these ba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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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가 바람에 휘었어요. I can't carry all these bags. I can't carry all these bags. I can't carry all these bags. Can I unpack tomorrow? 그가 너에게 너무 많은 일을 시키고 있어. 이 상자를 어디에 내려놓아야 하나요? Where should I unload this box? Where should I unload this box? Where should I unload this box? 그는 많은 책임을 짊어지고 있어요. He carries a lot of responsibility. 경제가 침체되고 있어요. The economy is dragging. The economy is dragging. 진실을 왜곡하지 마세요. Don't twist the truth. 불을 꺼주세요. 불을 꺼주세요. Please turn off the lights. Please turn off the lights. Please turn off the lights. 얼마나 허리를 숙일 수 있어요? How far can you bend over? How far can you bend over? How far can you bend over? 그 이야기는 몇 시간 동안 이어졌어요. 우리는 목표를 달성했어요. cortar 수 있어요. We reached our goal. 저는 제 창의력을 펼치고 있어요. 그는 총을 장전하고 겨냥했어요. 저는 체육관에서 스트레스를 풀고 있어요. 우체부가 편지를 운반하고 있어요. 오늘은 기운이 없어요. 줄거리에 반전이 있어요. 상황이 변하고 있어요. 왜 규칙을 어겼나요? 왜 규칙을 어겼나요? 고양이가 기지개를 켜고 하품했어요. 그 소식이 어제 저에게 전해졌어요. 아직 짐을 풀고 있습니다. 저는 새로운 게임을 불러오고 있어요. 저는 제 생각을 정리해야 해요. 저는 이 가방들을 다 들 수 없어요. 이 회의는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는 발목을 삐었어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세요. 나무가 바람에 휘었어요. 그 천은 쉽게 늘어나요. 리모컨에 손이 닿지 않아요. 내일 짐을 풀어도 될까요? 내일 짐을 풀어도 될까요? 내일 짐을 풀어도 될까요? 그가 너에게 너무 많은 일을 시키고 있어. 이 상자를 어디에 내려놓아야 하나요? 그는 많은 책임을 짊어지고 있어요. 경제가 침체되고 있어요. 경제가 침체되고 있어요. 진실을 왜곡하지 마세요. 진실을 왜곡하지 마세요. 불을 꺼주세요. 불을 꺼주세요. 얼마나 허리를 숙일 수 있어요? 불을 꺼주세요. 그 이야기는 몇 시간 동안 이어졌어요. 우리는 목표를 달성했어요. 우리는 목표를 달성했어요. 우리는 목표를 달성했어요. 저는 제 창의력을 펼치고 있어요. 우리는 목표를 달성했어요. 그는 총을 장전하고 겨냥했어요. 저는 체육관에서 스트레스를 풀고 있어요. I'm unloading my stress at the gym. 우체부가 편지를 운반하고 있어요. The mailman is carrying letters. The mailman is carrying letters. 오늘은 기운이 없어요. I'm feeling dragged out today. 줄거리에 반전이 있어요. There's a twist in the plot. 상황이 변하고 있어요. 왜 규칙을 어겼나요? 고양이가 기지개를 켜고 하품했어요. 그 소식이 어제 저에게 전해졌어요. The news reached me yesterday. The news reached me yesterday. The news reached me yesterday. 유행